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희망입니다. 자 우리 밝고 따뜻한 세계적인 규전 가족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메일로 뿐만 아니라 전화로 규전 영상 센터에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어떤 문의냐? 바로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알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모든 명상을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밝고 따뜻한 세계적인 규전 가족 여러분들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규전 영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느끼신다고요? 작지만 채환님께 선물을 주고 싶다고요?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가입, 수인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가입! 구독 옆에 보면 다 구독은 하셨겠죠? 그리고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규전 영상 유튜브 채널에 후원하기입니다. 채환 선생님에게 따뜻한 커피 후원 가입 월 4,990원 요거는 매달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스탑할 수는 있습니다. 요 적혀 있죠? 그리고 가입하면 멤버십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규전 영상 센터에 물론 실시간 때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죠? 매월 선택하신 결제 수단으로 출금이 됩니다. 혜진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스탑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PC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방송을 놓치셨다고요? 바로 유튜브 실시간 알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알람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가입 옆에 구독 옆에 보면 클릭 종 모양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알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게서 바로 전체 선택 요거 종 모양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거 하면 알람이 안 가고요. 알람이 불편하신 분들은 알람 없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규전 영상 후원과 알람 설치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희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VII 확인!